약간 열심히 하는지 막 그러면 모르겠지? 이러면서 괜찮지? 괜찮지? 이러면서 그런게 막 넘어가더라고요 앞머리가 워낙에 삐죽삐죽하니까 네, 앞머리랑 이렇게 맞추자고 하다 보니까 이거랑 같이 맞추면 그냥 이 헤어스타일도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도 살을 더 붙이시면 팍! 할 거 완성해요, 그냥 반팔 거 열심히 서퍼질하다가 지금 이것도 괜찮은데, 상당히 괜찮은데 이것도 아직 막 그 팍을 묻혔더니 지금 막 갈라지고 보여요 진짜 팍 잘 잡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는게 쉽지 않은 작업인데 다 스스로 불러드린 제압을 쩌구저쩌구 다들 왜 이러신대 근데 이게 그니까 다들 못하고 그래서 타협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타협을 해야 사람이 안 퍼져요 나 몰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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